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민수기 27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네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하살과 온 회종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선의 온 회종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하살 앞에 설 것이오 엘라하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선 곧 온 회종은 엘라하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하살과 온 회종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 민수기 26장 말씀에는 인구조사와 함께 가난한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어떻게 분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 지파의 인구수대로 그 땅을 분비하고 또 제비뽑기를 하여서 땅을 분비하라라고 그 기준을 명확히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하세지파의 슬로부하세의 딸들이 자신에게도 기업을 달라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아들이 없이 죽은 자들에게는 그 기업을 상속하지 않고 그 형제들에게 상속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기준에 슬로부하세의 딸들이 공개적으로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또 요청한 것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하세에게 조용히 찾아가서 요청한 것도 아니라 회막문 앞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에 반대의 의견을 피력하고 이 일에 자신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달라라고 요청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또한 이를 묵살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들의 요청을 그대로 가져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5절에서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따이들에게 그 기업을 상속하고 그 따이들이 혹시 없으면 그 형제들에게 그 형제들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들에게 그 기업을 이렇게 상속하라라고 하나님이 새로운 그런 땅의 기업을 상속하는 기준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그 여인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것에 대해서 다르게 요청한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또 하나님이 이것을 기쁨으로 받으신 것조차 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청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요청을 어떻게 여기셨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니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7절 말씀에 보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누구누구의 말이 옳다 누가 누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참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례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기업을 주라 말씀하실 때 반드시 그 기업을 그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청에 아주 적극적으로 호의적으로 반응하신 것을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청을 또 더 나아가서 그 여인들의 모습을 어떻게 여기셨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인의 요청을 이렇게 어렵게 노여워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시고 또 흡족해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슬로보앗의 여인들의 요청은 단지 자신들에게 재산을 달라라고 요청한 것은 아니라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요청이 아니라 자신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랜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일까라고 그 여인들은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율법으로는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그 이름이 지어지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믿음의 족보에서 사라질 것을 염려하고 자신들의 이름 또한 그 믿음의 족보 하나님과 자신들의 조상인 요셉과 맺었던 그 언약에서 그 가문이 지어질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들도 하나님 나라의 그 믿음의 족보에 그 이름이 실리기를 원하고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함께 동참하기 원한다라는 그 마음의 소원을 그들이 아랜 것을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이미 얻어진 것이 아니라 척판간 땅 그 땅을 정복하여 또 그 땅을 읽어야 될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자신들의 것을 헌신하고 수고해야 될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들은 그 마음을 주님께 기꺼이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권리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자신들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 여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쁨으로 그 요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일어날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각오가 그 여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민수기 36장입니다. 민수기 36장에 보면 문하세, 길라세의 그 지파의 수령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슬로버아세 여인들이 다른 지파의 사람들과 결혼하였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땅, 그 기업이 다른 지파로 옮겨지게 되면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첫 번째 허락하신 그 땅과 기업이 다 혼란스럽게 되지 않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마땅한 지적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모세도 그 질문에 대해서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의기고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슬로버아세 여인들이 다른 지파와는 결혼하지 않고 자유롭게 결혼하되 문하세 지파의 사람들만 문하세 지파 사람들과만 결혼하도록 그들의 자유를 제한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슬로버아세 여인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섯 명의 딸들이 모두 다, 모두 문하세 지파의 사람들과 결혼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그 권리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고자 했던 그 여인들의 그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는 자들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소원이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을 소망하기보다 하나님, 저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님 나라 위해서, 주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마땅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꺼이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주님이 찾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를 기쁘게 여기십니다. 제가 지난 8월 터키 성교를 갖출 때 한 시리아 난민 목사님 가정에 방문하였습니다. 시리아 땅에서 참 어렵게 살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시리아 난민 가운데 터키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리아로 돌아갈 것에 대한 소망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내전으로 인해서 그 조국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 전쟁이 그칠지 모르고 전쟁이 그치고 그 땅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느 세월에 복구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포기하고 더 나은 환경인 유럽, 캐나다 그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터키 땅에 살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그 시리아 난민 목사님 가정에도 캐나다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리아 난민 목사님 가정에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그 가정의 소망으로 붙잡혀진 것이 아니라 시리아 땅이 언제라도 열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복음을 품고 그 땅으로 가는 것이 그 가정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포기하고 언제라도 그 땅이 열리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폐허가 된 그 땅에 집도 없이 부모도 없이 떠도는 그 아이들을 품어서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 공급하고 복음의 생명을 전하여서 그 땅이 다 처참히 무너져 있지만 그 땅에 소망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을 꿈꾸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노라 라고 고백한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면서 사람이 보기에도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종기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종기할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의 간절한 기도보다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땅 그 백성의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그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의 자리를 주님이 기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미얀마 난민들을 향해서 의복 한 가지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탄들락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물질과 헌신을 흘려보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의 고백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어제 제가 갈래교회 한 권사님과 전화하며 기도하는데 그 권사님의 육신에 참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광고를 보면서 탄들락 난민을 위해서 의리를 지원하는 그 광고를 보시면서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번 주만은 꼭 교회에 나와야 되겠다. 내가 꼭 나와서 하나님이 이 기뻐하는 자리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헌신하는 그 자원하는 마음을 권사님이 주셨노라 고백하면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는 권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권사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여길까 주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육신이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 내 유일한 소망이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연약한 모습이지만 나를 통하여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는 그 성도의 고백을 주님이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마음이 저 안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소망은 다 꺾여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품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 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주님 내게 복입니다. 내게 은혜입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뒤이어서 12절 23절에 모세가 여호수하를 세우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하는 마음이 기록된 것이 신명기 3장 25절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아름다운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그 간절한 모세의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숙이 20장에 기록된 가데스의 무리바 그 세메에서 기록된 그 모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향해 선포하라고 외치라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자신의 활을 이기지 못하고 바위를 두 번 돌로 친 사건 그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신뢰함으로 원망하고 그렇게 자신을 향해서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서 광야 40년을 지나왔는데 그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또 그 일을 자처하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라님을 향한 원망,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하기를 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가 알기를 가난한 땅은 그렇게 쉬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종족과 민족이 그 땅에 살고 있었고 그 민족은 쉽게 그렇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 그들을 인도할 하나님의 지도자가 필요했다. 그것을 알기에 모세는 그들에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여 그들이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도자를 구하는 기도를 그들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16절 17절에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위에 세워서 그로 그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그 상황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나요? 모세가 특별한 사람이기에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나요? 아닙니다. 모세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 실수도 많은 사람, 또한 그런 혈기도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민수기 34장에 그의 마지막 모습을 표현하면서 그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단 자요라고 모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일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라님의 소원이 곧 그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그가 가난한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더 이상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라님이 약속하신 땅,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하라님 나라로 세워서 하라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그의 유일한 관심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에 소원은 있었지만 하라님이 이를 허락하지 않으시니 그 뜻을 꺾고 그가 기도한 바는 하라님, 또 다른 하라님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라님의 사명을 완수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라님의 소원이 그의 소원이 되었고 하라님의 사명이 그의 사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라님의 하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렸기에 그에게 주님의 소원이 품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라님은 또 다른 사람 여호수하를 세웠는데 그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네 아들 여호수하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호수하를 향해서도 말씀하시기를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를 택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모세와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자 여호수와 같이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역사를 행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 주목하여 나아가는 그 일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소원은 다 꺾으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을 향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소원은 다 지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향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하여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은 그런 은혜의 역사를 행해 주시 것을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4절 말씀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일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함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슬로버아스의 여인은 땅을 구한 것 같지만 그들의 진정한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사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소서 이 소원을 가지고 저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권리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현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이 소원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사묘하기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우리에게도 부어줘 없어서 주의 일을 위해 기꺼이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역사의 현장에 내가 참여함으로 마이미암아 주님의 기쁨에 나도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주의 이름은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도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는 소망입니다. 하나님 내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그 역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한 가지 소망만 우리에게 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기꺼이 하나님 드림으로 드린 것이 기쁨으로 여겨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소원 내 믿음 내 의지 다 꺾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소망을 내게 붙잡게 하여 주셔서 열방과 민족과 나라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 우리 마음의 기쁨 오직 하나님 나라의 것이 되길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하나님 예배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 그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옵시고 우리 평생의 소원이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 주님 나라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우리 주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것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와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사람 그 안에 그의 영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모세와 같이 여호수와 같이 날마다 주의와 동행하므로 마이미암아 하나님의 소원이 품어진 사람 하나님의 사명이 그의 사명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 되기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과 날마다 주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더욱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여호수와 같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믿음의 산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로만 머무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모세와 같이 여호수와 같이 하나님 얼굴과 얼굴을 좋아 맞대는 자 하나님 그 안에 그의 영이 머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통해서 그 영적인 하나님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주의 것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억울할 수 있고 답답할 수 있고 하나님 여러가지 마음에 하나님 분노와 미움과 시기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닥쳐온 대로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 자이오니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의 영이 충만하여 더 이상 세상의 것 하나님 나의 것 품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것 하나님의 소원만 우리 가운데 품어짐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하나님의 소망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기도 제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여수와 같이 하나님 그 소원을 품고서 하나님의 역사의 산증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모든 성두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기쁨의 역사에 더욱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